이번 전남 구례 풀뿌리 의회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후보들의 몇 면을 살펴봅니다. 구례군 선거구 기호 1, 더불어민주당 이현창, 51세, 정당인, 한영대학 복지관광계열 사회사업 전공졸업, 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다문화위원장, 현 전라남도의회 의원. 구례군 선거구 기호 4, 진보단 김공영, 55세, 농업,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년 재정, 전 농민수당 전남운동공부 공동대표, 현 삼진강 수혜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. 구례군 선거구 기호 1, 더불어민주당 장길성, 61세, 정당인,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졸업, 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교육사회문화특별위원장, 전 전라남도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. 구례군 선거구 기호 1, 더불어민주당 유심훈, 53세, 정당인, 금파 화학공업고등학교 졸업, 현 제8대 구례군 의회 하반기 유의장, 전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장. 구례군 가상고구 1, 더불어민주당 유재간, 53세, 건설근로자, 호남대학교 환경이공대학 생물학과 졸업, 전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원, 전 사단법인 광양만권 연구소 연구원. 구례군 가상고구 기호사 진보당 김일수, 55세, 농업인, 고등학교 절업학력 동정고시, 현 구례축협기사, 현 섬진강 수혜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. 구례군 가상고구 기호구 구소속 유근대, 57세, 저영업, 조선대학교 전산통계학과 졸업, 전 세구례 라이온스 회장, 현 삼성 디지털프라자 구례적 대표. 구례군 가상고구 기호유구 구소속 김기호, 66세, 임업, 구례 농업고등학교 농업과 졸업, 전 구례군 부회의 위원, 현 구례 향교 감상. 5세, 김기호, 66세, 제2, пов SEN trembling 하나입니다. 구례군 가상고구 기호칠 무소속 이쟉열, 71세, 문수업, 용방초등학교, 5년, 제적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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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 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년 중퇴 전 제7대 구례군 우회 부의장,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지방위원협의회 사무총장 구례군 나선고구 일다, 더불어민주당 박정래, 48세, 자영업, 문장대학교 청소년교육지도과 졸업, 전 구례군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, 현 구례군 실음협회 상임 부회장, 구례군 나선고구 기호사, 유소독, 이창호, 58세, 농민,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공학과 주로, 전 제10대 전남도 우회 의원, 전 제6대 구례군 우회 의원. 구례군 나선고구 기호호, 소속 양준식, 52세, 자영업, 광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한정학과 주로, 전 구례 뉴스 편집인, 현 비전 구례 대표. 구례군 나선고구 기호호, 소속 양준식, vj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